나는 북한에서 왔다. 차원아! 안녕! 야 지각이야 빨리 가자. 물론 알리진 않았지만. 자 예민아 자기소개하려. 얘들아 나 북한에서 왔는데. 왜요? 잽찍이 떨어졌지? 잽찍이 떨어졌다.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. 야 이 총도 쏴봤냐? 당연히 쏴봤겠지. 야 근데 미사일도 본적이냐? 당연하지. 한국어니까 좋냐? 야 너 혹시 간첩 아니야? 너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니네가 뭐가 잘났다고 걔한테 그래? 북한에서 온 게 죄야? 신기하게 문제였어. 야 주방아 보면서 왔어? 야 조나스 완전 이상하다며? 북한인들은 어쩔 수가 없나봐. 완전 이상해. 아 깡패가 치는 게 없고. 총통이 나고 없을 것 같아. 야 뭐죠? 아 피드 카운터 나 완전. 아 피드 카운터 나고. 아 피드 카운터 나고. 아 완전 옛날 사진인데. 아이씨. 아이씨. 아 미안하다. 자 오늘은 북한이란 지제를 가지고 서울 할텐데. 관련 영상 먼저 보도록 하자. 강을 건너다 얼어 죽은 북한 여성. 이틀이 지났지만 그 비참한 죽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. 그리고 그 후로 2주 동안 누구도 그 죽음을 찾아가지 않았다. 정현이가 키는 유명세에서는 여성아의 소립된IRANANGIG 보 ян고 있었다. 몸출 나온ㅋㅋㅋㅋ 우리는 별로 없냐고 옳지. 잠깐만. 야 처음 시작해. 자 başka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그 Алекс 게임에서 왔어. 뭐?